안녕하세요 일산오빠의 양세진 안녕하세요 영수입니다 저희 이게 뭐 홀가분하다 그래야 되나 아쉽다 그래야 되나 오늘 드디어 45강입니다 저희 2권책 마지막 강의예요 네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뭐 시원섭섭하세요? 섭섭합니다 섭섭하세요? 섭섭시원합니다 섭섭시원 섭섭이 더 크구나 오늘 강의는 전에 강의랑 이어지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런 용어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강의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좀 긴 이론도 아니고 또 뭔가 이렇게 많이 공부해야 될 이론들은 아니고 정말 조금조금 한 것들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1권 2권에서 좀 다루지 않았던 건데 이렇게 한 대 모아서 살짝 뭐 그냥 한번 짚고 가려고 하는 없으면 좀 서운해서 네 네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아 저희 또 알려드릴 사항이 하나 있어요 네 저희 1,6한 오빠의 실용음악 통론 네 네 네 평가문제집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모드, 텐션, 다이아토닉 텐션까지 되게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고 근데 또 이 정도 범위를 공부해야지 특별히 입시하시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도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도 이걸 연습하고 싶은데 책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내주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좀 혼자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복습하는 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문제집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그래도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겠죠? 네 근데 문제가 많아요 풀다가 토할 것 같더라고 내면선 토했습니다 우리 근데 청취자분들은 그래도 꾸준히 간격을 두고 보시는 분들이니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 봐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제집이 기본 문제, 심화 문제, 종합 문제 나눠져 있거든요 종합 문제만 다 풀어보시는지 내가 실력이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하면 기본 문제만 먼저 풀어보시는지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지고 계신 교재 2권이고요 유닛 96번입니다 페이지 222페이지 대리코드인데요 대리코드는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어떤 코드를 대리 그러니까 코드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있는 코드라고 하는데요 책에 보시면 악보에 보면 저희가 주요 3화음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주요 3화음의 구성음들을 보면 저희가 나눠져 있지만 스케일 안에 모든 음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 거죠 1도화음은 시키에서는 도미솔을 포함하고 있고 4도화음은 파라도 그리고 5도화음은 솔시래기 때문에 C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인 도레미파솔라시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음도 이 코드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거죠 굳이 어려운 코드를 쓰지 않더라도 1도 4도 5도만으로도 충분히 곡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모든 구성음에 화음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만 쓰면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주요 3화음이 다 메이저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저희 다이아토닉 배웠던 2도, 3도, 6도, 7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1도화음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코드 그게 이제 대리코드 4도화음을 대신해서 5도화음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다이아토닉 코드 안에서겠죠 그런 코드를 대리코드라고 합니다 아무 코드나 대리코드가 될 수는 없을 거잖아요 네 우선은 구성음들이 좀 비슷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악보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1도화음 도미솔 대 대리코드는 저희가 6도와 3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라돔이라는 도미가 두 개가 공통적이네요 그 다음 3도는 또 미솔 또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같은 음들이 있는 코드들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F 코드나 D-7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7이 들어가면 오른손을 파라도 나머지 파라도로 치거든요 이렇듯이 코드가 이름은 다르지만 누르는 음들은 비슷비슷하게 누르는 코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리코드들입니다 또 4도는 레파라 2도화음이 대리코드로 사용될 수 있고요 또 5도는 시레파인 7도화음을 또 대리코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책에서 간단하게 보는 거는 일단 주요 3화음의 대리코드잖아요 근데 그럼 주요 3화음이 아닌 코드들도 대리코드들이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만들면 또 너무 광범위하게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그래도 좀 많이 사용되어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대리코드를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뭐 특별히 이제 서브 5 그러니까 서브 세컨더리 도미넌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이제 악보에서 봤듯이 223페이지죠? 네 223페이지의 악보를 보시면 세컨더리 도미넌트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저희가 뭐 몇 도에 대한 5도 그러니까 타겟 코드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코드의 그 전에 나오는 5도화음인데요 그래서 G코드 앞에는 뭐 D7이라는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컨더리 도미넌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대리코드고 이제 서브 5라고 했는데 그거는 옆에 악보에 보이듯이 A 플랫 7 코드거든요 근데 이게 D7하고 A 플랫 7 하면 너무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임시표도 확 다르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해놨는데 파샵과 도 그러니까 세븐 코드의 가장 좀 성격 성격을 규정하는 것들이 삼음과 칠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음은 메이저 마이너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칠음은 이게 메이저 세븐이냐 세븐이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칠하음을 칠 때 삼칠음은 생략하거나 중복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되게 중요한 음들입니다 그런데 A 플랫 7으로 가보니까 도라는 칠음이 있고요 동일하게 있고 파샵이 이명동음으로 솔플랫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대리코드는 공통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음이 음인 삼칠음이 공통음으로 있고요 그리고 A 플랫 7이라는 도미넌트 화음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구하시려면 원래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근음에서 증사도 아래의 도미넌트 화음을 찾는 게 원래는 정석이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은 가려는 코드 이제 G코드에서 반음 위에 도미넌트 화음을 찾는 게 조금 더 쉽게 그러겠네 네네네 그래서 G코드면 A 플랫 7 2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 서브 5를 찾고 싶다 그러면 F7 이렇게 찾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해보면 대리코드의 원리는 그래도 적어도 코드 구성음이 두 개는 똑같은 소리가 나는 코드들이네요 네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꼭 여기서 소개된 코드 말고도 대리코드를 자기가 어울리게 또 찾아볼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저 이거 소리를 한번 들려봐 주세요 정말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1도를 6도마이나랑 3도마이나로 써도 되고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또 이렇게 반음 위에 세븐 코드로 써도 되는 건지 네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그걸 체크 문제에서 제가 같이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체크 문제는 C, F, G, C라는 코드 진행이 있고요 이거를 쳐보며 네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뭐 멜로디를 붙이면 네 뭐 이런 멜로디가 있습니다 미, 도, 레도 그러니까 C코드는 미, F는 도, G는 레 다시 C는 이제 도로 제가 썼는데요 이 F를 대리코드로 바꿔보면 F는 4도니까 네 2도마이너로 바꿀 수 있죠 네 네 네 2도마이너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네 원래는 이렇게 썼는데 네 뭐 이런 소리가 거의 비슷하네 네 네 네 정말 대리코드를 써도 되네 네 네 네 약간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바꿔서 쓰는 뭐 이런 코드를 쓰고 뭐 저런 코드를 써라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아래 문제 보시면 C, C7, F, G, C 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 C7을 이제 서브5로 하면 일단은 선생님 C7 자체가 이게 지금 도미넌트7이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게 지금 F코드로 갈려는 그렇죠 F로 가는 5도니까 F가 1도면 C7이 도미넌트7인데 요거를 서브5로 쓰려면 네 네 네 어 G플랫 네 C7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재밌다 G플랫7 G플랫7 나 그만 맞추네 네 이거 왜 근데 책에는 안 써놓으셨어요? 이거 쉽게 찾으려면 반음 위에 음으로 이게 워낙 제가 쉽게 많이 설명해놔서 이게 또 정석이 아닌 거라서 네 요거는 다음에 인쇄할 땐 넣어야겠다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우선은 이 서브5는 그래도 이제 코드가 좀 많이 이제 뭐 C키에서 G플랫7 코드 하면 좀 많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음 그러니까 게이름에서 아 멜로디에서 이걸 찾기는 좀 힘들고요 이걸 좀 꾸며주는 음처럼 꾸며주는 코드처럼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도미넌트7을 쓴 건데 한 번 정도 F로 가는데 F, C7, F로 가는 게 아니라 G플랫7, F 이렇게 가는 아 요거는 차이가 좀 난다 네네네 소리로적으로는 나는데 이게 결국 F로 가려는 느낌이 예 나는 코드로 이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이제 서브5로 사용되어 지기도 합니다 세컨더리 도미넌트7은 여하튼 두음은 똑같은 소리고 두음이 또 다른 소리다 보니까 네네네 우리가 앞에서 본 뭐 주요 3화음의 대리코드보다는 약간 더 다르면서도 어울리는 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체크 문제를 그냥 풀어버리셨네요 네네네 그래서 1번은 F대신은 이제 2도인 D마이너 그 다음 2번은 C7이 세컨더리 도미넌트니까 이제 서브5를 쓰면 G플랫7 이렇게 사용되어 집니다 네 이게 대리코드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네네네 이거보다 더 깊은 내용들이 많은데 네네네 그거는 뭐 책 한 권으로 공부하는 것들도 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네네네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네 한 페이지 넘기셔서 이번엔 유닛 97번입니다 네 224페이지고 보이스리딩 네 이 말도 참 많이 들어요 보이스리딩 그리고 또 뭐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이제 보이스리딩보다 이제 보이싱 뭐 이런 보이싱 좋게 피아노를 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뭐 그전에도 이제 계속 여러 번 말했던 이제 음의 진행방향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음들은 이제 진행방향이 있는 거죠 뭐 224페이지 처음 악보해보면 네 솔샵은 이제 라로 진행한다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같은 음이지만 라플렛은 솔로 가고 싶어진다고 했었죠 그 다음 또 또 알아야 될 음의 성질은 이제 오는 보다는 이제 반음 쪽으로 가려는 그러니까 시 라는 음이 있으면 이게 도로 가고 싶어지지 라로 가고 싶어지진 않는다 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이제 칠음인데요 네 칠음은 이제 2도 아래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뭐 이제 화성학에서는 뭐 해결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서는 저희가 G7의 경우는 파가 미로 가서 이제 반음 아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에는 반음 아래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2도 2도 아래로 가려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네 온음도 가능하다 네 그 다음 그러면 이게 G7은 네 칠음이 어 파잖아요 네 네 파는 미로 가려고 한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반음 아래이긴 하죠 네 그 다음 이제 같은 음일 때는 이제 머무르려고도 합니다 똑같은 뭐 C코드에 솔이 있는데 그 다음 G코드가 나오는데 같은 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머무르려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음들의 성질을 고려해서 코드의 진행을 쓰는 것이 이제 보이스리딩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뭐 C, G에서 그냥 피아노로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라 C코드의 구성음의 이런 성질들을 고려해서 그 다음 G코드를 뭐 치는 거 아니면 악보를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스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한 페이지 넘어서 이제 예를 들으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어 D-7 코드가 있고 G7이 있고 C 메이저 7이 있습니다 D-7은 뭐 이렇게 3전 아 2전이가 돼 있네요 라도 레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번 이제 G7이 갈 때 저희가 앞에 살펴봤던 이런 음들의 이제 진행 방향들을 이제 고려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우선 G7의 구성음이 솔시 레파인 거죠 네 그러면 가장 어 낮은 위에 있는 파 파는 같은 의미이 있기 때문에 머무르러 네 파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레 레 래도 같은 의미니까 또 머무르고요 그 다음 도는 저희가 C로 갔는데 이 이유는 오는 보다는 반음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도는 C로 갈 것 같고 또 이것도 세븐음이니까 도가 세븐음이니까 이렇게 2도 아래로 내려가서 C가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솔입니다 그러니까 라는 위로 가나 C로 가나 솔로 가나 둘 다 장의도이기 때문에 온음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상관없는데 G7의 코드 구성음상 솔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솔시 레파 그냥 기본 위치로만 써줘도 이거는 모두 음의 진행 방향을 이제 고려해서 사용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G7에서 이제 C 메이저7으로 가는 거 좀 위에부터 살펴보면 G7의 파 파는 세븐 음이네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미루 알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특징적인 게 C 삼음이 그 다음 C 메이저7에도 같은 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머무르고 또 G인 근음도 머무르고요 솔 근데 레는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상관없는데 여기서 C 메이저7의 구성음이 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솔시 도음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리는 게 그리는 게 보이스리딩에 맞는 겁니다 그럼 C 메이저7은 결론적으로 이전이잖아요 네네네 이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보이스리딩 한 거랑 혹시 안 한 거랑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요? 네 우선 D-7 G7 C 메이저7을 그냥 뭐 편하게 친다 그러면 D-7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한 것처럼 보이스리딩으로 쳐보면 야 이게 되게 웃긴다 이게 반주를 음을 뭉쳐서 치냐 펼쳐서 치냐 느낌이 확 다르네요 코드가 변할 때마다 음들이 많이 바뀌냐 아니면 안 바뀌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한 번만 더 들려주시면 안 돼요? D-7 이게 보이스리딩 안 한 거죠? 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피아노 연습할 때 그러면 피아노 연습하시는 분들은 저걸 막 나눠서 연습하고 그러세요? 네 근데 이제 피아노 연습할 때는 이제 보이스리딩보다는 보이싱 그러니까 이 코드적으로 좋은 소리를 내려고 하죠 네 체크 문제는 요런 원리를 따져서 우리 청취자분들 직접 풀어보세요 네 저희가 오늘 45강의 체크 문제는 뭐 이렇게 크게 이론적으로 막 풀어드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보이스리딩이구나 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장 넘기셔서 우리 유닛 98 요번에는 밀집위치 개리위치인데요 네 음 이거는 개념은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밀집위치는 밀집되어 있는 거고 개리는 좀 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옥타브 저희가 뭐 코드 구성원들이 뭐 텐션도 따지고 보면 한 옥타브 안에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보미, 솔, 시, 레파라, 도 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한 옥타브 안에 다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텐션 문제 푸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답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밀집위치로 풀었냐 개리위치로 풀었냐에 따라서 다를 건데요 네 그래서 밀집위치는 악보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한 옥타브 안에 몰려있는 거 그 다음 개리위치는 한 옥타브로 좀 벗어나있는 거 이게 베이스는 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문제에서 밀집화성으로 그려라 그러면은 그게 옥타브를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촘촘하게 그리려는 네 왜냐하면 그걸로 다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뭐 구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근음에서 한 옥타브 위에 있는 구음을 쓸 이유 없이 그냥 이음으로 써도 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는 직접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알면 되는데 여기서는 선생님 체크 문제 2번에 1의 첫 번째 마디만 한번 풀어주세요 이거는 문제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G7 코드면 저희가 흔 뭐 전의 코드가 아니니까 그냥 솔시 랩파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조건을 달았죠 주어진 코드가 되도록 음을 아래로 그러니까 이제 시라는 의미 가장 위에 의미 되도록 G7 코드를 밀집 화성으로 그려라 그러니까 한 옥타브 아니겠죠 그러니까 솔시 랩파가 구성음이니까 그 밑으로 다 그려야 되니까 시 밑에 솔 그 다음 파레 그래서 랩파 솔 시를 그려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음 네 그럼 밀집 위치 개리 위치도 뭐 간단한 개념을 꼭 이해해주세요 밀집 위치는 한 옥타브 안에 이렇게 모아 놓고서 그리는 거고 개리 위치는 좀 벌리는 거고 한 페이지 또 넘기셔서 228페이지 이번에는 유닛 99입니다 유닛 저희 100가지 99가지 종지 그러니까 그게 마침이죠 네 왜 종지라 그럴까 그냥 마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 음악이 이제 서양음악이 들어올 때 저희가 한문 한자를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본 것도 많이 백경 네 그래서 네 우선은 종지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정격종지 변격종지 위장종지 그래서 뭐 이거를 정격 이라 그래서 격을 빼서 그냥 정종지 아니면 뭐 변격종지도 변종지 위장종지도 위종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정격종지니까 뭔가 이렇게 바른 종지 같잖아요 정상인 종지 네 항상 저희가 쓰는 5도에서 1도로 가는 그렇죠 5도에서 1도로 가는 정격종지라고 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완전 정격종지 불완전 정격종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결국 이제 끝날 때 뭘로 끝나면 가장 좋을까요 으뜸음이죠 그렇죠 C코드 1도함에서 으뜸음으로 끝나야지 뭔가 끝나는 느낌이 들지 그냥 1도가 으뜸음이 아닌 다른 거 C코드라고 치면 미나 솔로 가면 끝나는 느낌이 잘 안 들죠 그게 누난 내 여자니까 그 노래가 그러면 불완전 정격종지예요 오케이 어떻게 끝났죠 누난 내 여자니까 이렇게 끝나죠 아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니까 이거죠 아 그거는 이제 1도로도 아니니까 그래요? 근 1도도 아니에요? 네 뭔가 완전히 끝나는 것 같죠 네 근데 불완전 정격종지는 아 이렇게 끝나는 누를들 맞다 그러니까 뭔가 화음적으로 좀 끝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불완전 정격종지라고 저희가 예를 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완전 정격종지는 C도 그 앞에 5도 화음에 나오는 음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그 1도의 근음이냐 아니냐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 정격종지 불완전 정격종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격종지인데 변격종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사과의 말씀 먼저 드려야 돼요 아 난 이거 그래 진짜 왜 자꾸 그래 선생님 아 이거 선생님 탓은 아닙니다 네 저희 미스프린트가 있었어요 변격종지 밑에 보면 변격종지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텐데 4도 1도로 맞추는 건데 F라고 써놓고 저희가 도수표기를 지금 5도로 돼 있고 그 옆에 위장종지는 5도로 돼 있고 F라고 써 있어요 229페이지는 F가 G로 돼야 되고 228페이지 밑에는 5도가 4도로 돼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크게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소한 오타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음 책 할 때는 다 제대로 바꿀게요 또 9수라고 하는데 또 99니까 그게 말이나 마지막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우선 변격종지는 저희가 항상 지금까지 5도 1도로 끝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5도 1도로 끝나지 않고 4도 1도로 끝나는 변화가 좀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뭔가 조금은 남성적인 종지라고 저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곡을 쓰실 때 언제나 이제 5도 1도로 쓰셨는데 아 이번에 좀 뭐 4도 1도로도 써보자 이렇게 하면서 좀 응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들려주세요 그러면 네 이게 5도 1도로 끝났을 때는 이게 5도 1도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데 4도 1도는 어?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갑자기 아멘 같은데 네 거룩해지 네 그래서 뭐 아멘 종지라고도 아 아멘이 다 그러면은 변격종지인가요? 네 무조건 4도 1도 어머 나 뭐 교회를 나 거의 아 나이를 얘기할 거였다 네 되게 오래 다녔는데 왜 난 이걸 이제 알았을까 네네네 정말 그렇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종지 이걸 이제 위종지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1도로 그 앞에 나왔던 변격종지는 1도는 놔두고 그 앞에 5도가 4도로 바뀐 거였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 끝나는 1도가 아니라 이제 그게 6도로 어? 6도는 아까 배운 대리코드 아니에요? 그렇죠 대리코드라고 했는데요 그 대리코드인 6도가 나오는 것이 위장종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때 미스프린팅이 됐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G A 마이너 그러니까 5도에서 6도 함이죠 원래 5도 나오면 그 다음 1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격종지잖아요 근데 5도 나오는데 안 끝나는 거죠 이렇게 끝나야 될게 안 끝나는 거 아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다는 거 우기는 거야 그러면? 아 그래서 또 안 끝나는 거죠 계속 6도를 가면 4도 5도 하고 1도로 가야 되는데 6도 하면 안 끝나는 거겠죠 아 근데 이렇게 끝나는 노래들이 있어요? 아니요 끝나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야지만 경기에 끝날 것 같이 하면서 안 끝났다에 대해서 위장종지구나 네네네 위장종지로 아예 끝내는 노래들은 많지 않겠네요? 네네네 많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체크 문제도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네네네 한번 풀어봐 주시면 도수를 이렇게 파악해서 풀면 되겠죠? 네네 딱 봐도 2번은 체크 문제 2번은 딱 봐도 위장종지네 네네 그렇습니다 어 드디어 유닛 100입니다 100은 요즘에 또 막 핫이슈까지는 아니어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리하모니제이션 그렇죠 이건 영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편곡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 코드 편곡 그래서 뭐 한창 몇 년 전에 나는 가수다 하면서 이 편곡이 뭐냐 편곡에 대한 좀 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뭐 많이 사용하는 코드를 바꾸기도 하고 리듬 편곡도 있긴 하지만 이 리하모니제이션은 코드 편곡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책에도 써놨지만 원고의 코드가 다이아토닉 삼아음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주유 삼아음이죠 아 다이아토닉 1도 2도 3도 이런 것만 되어 있으면 조금은 단순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때 칠아음 이제 저희가 배웠던 칠아음 뭐 텐션 코드 뭐 넌다이아토닉 분수 코드 등을 사용하는 것 그걸 이제 통칭해서 뭐 리하모니제이션이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가 배웠던 코드 진행을 잘 종합하면 그게 리하모니제이션 그렇죠 그 전체가 이제 리하모니제이션이죠 근데 원곡이 있고 네 그 원곡에 대한 코드 편곡을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를 리하모니제이션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다시 리 리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이런 뭐 분수 코드 칠아음 텐션 코드를 넣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리하모니제이션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져 있는 거를 다시 바꿀 때 그거 이제 리하모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저희 책은 그냥 가장 네네 많이 사용되어져요 많이 사용되는 거 일단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코드 진행이잖아요 네네네 그거 외의 것들일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멜로디와 어울리는 다른 코드가 멜로디의 구성음은 뭐 솔이라는 음은 뭐 꼭 C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지금 여기서 예를 들었던 A7에도 있지만 뭐 E플랫 에도 솔이 있고요 네 또 A플랫 메이저 7에도 솔이 있고요 이렇게 구성음은 음은 같은데 이제 코드가 다른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뭐 그 코드를 보고 멜로디까지 본 다음에 아 요거가 들어간 다른 코드를 한번 눌러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쉽게 생각하시려면 아 이 음을 주어진 음을 근음으로 보는 코드가 있을 거고요 또 삼음으로 보는 코드가 있을 거고 오음으로 보는 코드가 있을 거고 뭐 7음으로 보는 코드가 있을 거고 또 뭐 텐션 이런 것까지 가면 뭐 9음 11음 뭐 13음 하면 정말 너무 많은 코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또 서로 앞뒤로 어울리게 딱 체크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비하성음을 다르게 볼 경우인데요 이제 비하성음 배우면서 뭐 비하성음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뭐 저렇게도 볼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코드가 C A마이너 했을 때 레, 미, 미가 나오면 예 를 이제 비하성음 이제 전타음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C일 때 레 라는 이제 비하성음이 나온 다음에 미로 해결되고요 근데 이거를 어 선행음으로 보면 이제 레가 아니라 미를 이제 비하성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드가 G A마이너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봤던 레 를 어 첫 번째 악보에서는 비하성음으로 봤는데 그렇죠 두 번째 악보에서는 이걸 화성음으로 생각하니까 네 네 C 대신 G로 바꿔 쓸 수가 있구나 네 코드도 또 바꿔질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코드의 수의 변화를 주는 건데요 C 코드인데 어 그냥 아 쏠인데 그냥 C 코드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다른 코드로 이제 추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의 수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음의 속도 아 음악의 속도감이 바뀌거든요 이거를 뭐 비트의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그냥 코드가 단순히 두 개가 한 개가 두 개가 됐구나 뭐 코드가 바뀌었구나 이 느낌뿐만 아니라 뭔가 노래가 좀 진행 진행되는 느낌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음일 때는 이렇게 다른 코드를 또 해서 코드의 수를 변화주는 경우 한 이 정도 제가 우선은 설명했습니다 네 리하모니제이션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 많은 것도 알아야지 또 좋은 게 다 나오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연습문제 16번도 여러분들 독자분들의 목소로 남아오겠습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 막 크게 이론적인 내용을 갖고 저희가 풀 부분들이 아니어서 네 그래서 그 앞에 저희가 배우셨던 것들을 뭐 잘 하신 분들이면 아 뭐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드디어 유닛 100번 강의로는 45강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네 2권이 아 저희가 출시한 지가 지금 한 5, 6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 만에 강의를 다 끝냈네요 네 선생님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 1권부터 생각하면 지금 1권 2권 강의가 정말 많이 올해 거의 1년 넘게 내가 계속 이렇게 강의를 했고 또 다행인 거는 저희 독자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네 도움이 되셨다는 의견들도 많으셔서 네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뿌듯하고 좋고 아 행복했습니다 네 저희 문제집으로 계속 풀어주세요 네 저희 문제집은 솔직히 지금 원래 문제 푸는 거여서 이렇게 프리방송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저희 독자분들의 또 청취자분들의 반응을 좀 보고 저희가 결정할게요 벌써 이제 몇 분이 왜 문제집은 방송을 안 해주냐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좀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시고 아 이거 어렵다 네 난 좀 선생님 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에게 좀 페이스북이나 뭐 메일 같은 걸 통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아 이 문제는 좀 풀이가 필요하구나 하면은 저희가 방송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소속사에서도 또 큰일 하나 하셔서 입지가 더 좋아지셨을 텐데 좋은 노래도 만들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좋은 책도 또 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저희 오프모임도 이제 정말 좀 네 기획해보고 한번 네 재미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저희 강의 들어주신 독자분들 청취자분들 저희보다 더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 뭐 이전 방송도 다시 듣기도 해주시고 네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말 일선오빠의 양세진 김용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